지금 미국 사정을 한번 보시죠 미국이 한반도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를 보려면 저는 미국 민주당과 PC 메이저 언론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 PC는 political correctness죠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평화, 복지, 동성애, 젠더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평화스럽고 갈등이 없고 복지가 넘치는 그런 따뜻한 부비부비 사회를 만드는 게 최고다 그걸 위해서 기존의 도덕이나 관념이나 가치를 몽땅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게 PC인데 이걸 반대하는 자는 극우, 숫골, 파쇼, 남성우월주의, 개꼴통이다 이렇게 낙인 찍고서 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장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정치적으로 위선적인 완장질인데 메이저 언론이 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죠 이 언론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본부를 DCCC라고 불러요 DCCC를 보면 이번 11월 6일 선거에서 트럼프 탄핵의 탄자도 거론을 안 해요 전략이 그러면 탄자를 거론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보호하자라고 그러고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속을 해서 투표율이 엄청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중간선거 전체 투표율은 역대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향의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져버리면 이게 파괴력이 커지는 거예요 전체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탄핵의 탄자라도 잘못 꺼냈다가는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의 탄자도 지금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욕의 민주당 텃밭 또 미시간의 민주당 텃밭 그런 데서도 보이고 여러 군데서 보이지만 민주사회주의자연맹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라는 색깔이 굉장히 진한 유권자 민초 조직이 민주당 지금 아래를 먹어들어가고 있거든요 민주사회주의자연맹에서 배출한 후보들이 약진한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민주당 중앙당 선거본부는 이걸 전혀 조명을 안 해주고 있죠 왜냐 그렇게 색깔이 진한 왼쪽 색깔이 굉장히 진한 데인데 거기를 조명을 해주게 되면 민주당이 전체가 다 극할나로 가고 있다고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극할나로 가고 있다는 게 폭로가 돼서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색채를 부각을 안 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민주당이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색깔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공격성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발톱 감추려고 그러고 이거 뭐를 뜻하냐고요 거꾸로 말하면 미국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보수주의화로 급격히 이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보수주의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 잘못 드러냈다가는 패배하니까 색깔을 감추고 있다고요 발톱을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포스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문이죠 뉴욕타임스 여기서 지금 매티스 경질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티스 경질론을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티스의 후임 국방장관으로 잭 케인이 거론되고 있다고 썼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은 잭 케인은 대북 강경파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큰일 날 소리죠 그 사람은요 그냥 강경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그게 미국의 정치를 알려면 좀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인재들을 갖고 있고 그 인재들이 어떻게 포지션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 매티스는요 그동안 여러 번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2016년 대선 직후에 트럼프가 매티인더러 국방장관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매티인이 자기 개인 사정상 그걸 쭉 트럼프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장관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매티스를 국방장관에 앉히시면 될 겁니다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현임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추천한 게 잭 케인이라고요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국방장관을 사임했냐 그 전에도 고위직을 계속 사임했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75살쯤 되어만으로 여러 차례의 고위직을 전부 사임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참 이유가 인간적이에요 부인이 파킨슨 씨 병을 알았다고요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제대로 거동 못하는 이 15년 정도 파킨슨 씨 병을 알다가 부인이 2016년에 숨졌어요 이 병수발 드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숨진 다음에도 너무 슬퍼서 그 슬픈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장관에 안 나간 거예요 그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보통 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강경이 아니고요 전략가고 대중소통가예요 일단 직업이 현직 직업이 지금 뭐냐면 폭스뉴스의 수석평론가 시니어 애널리스트라고요 나이 75살짜리 할아버지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살벌해요 이 사람이 어떤 전략가냐면 아버지 부시대 이미 2003년에 이미 현직을 떠난 상태세요 아버지 부시대 계속 들어오라고 했다고 그때 자기 정부에 근데 계속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 부시대 부인 때문에 이라크가 그때 이제 막 질러놓고서 이라크 질러놓고서 이라크가 처음에 전쟁은 잘했어요 후세인 따다닥 며칠 만에 무너뜨리고 이제 다 평정한 것 같은데 그 평정이 당연히 아니죠 그게 이제 수니파, 시아파, 크루도 나뉘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작살이 나고 막 다 뒤집어지니까 그동안 후세인한테 이제 후세인의 철권 통치에 이렇게 묶여있던 그 종파 분열 혹은 종족 분열이 이제 다 터져나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미국이 고민할 때인데 이 잭 케인이 부시를 독대를 해서 부시를 독대할 때 누구의 조언을 들었냐면 네오콘의 대표주자인 뉴트 긴그리치의 조언을 들었어요 부시를 독대할 때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말해라 그래서 이제 독대를 해갖고 그때 부시한테 이라크 지금 중요한 때다 증원해라 파병을 그래서 3만 명을 파병을 증원해서 이라크를 그나마 이제 국가건설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거예요 지금도 국가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라크는 그걸로도 십몇 년째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 증원 전략을 짜준 사람이고요 이 사람 폭시뉴스에서 이렇게 논평하는 거 보면요 북한에 대해서 딱 이 말이에요 영어를 거의 그대로 옮겨요 너희 말이야 핵무기 미사일 전체가 어디 있는지 그 명단 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맞춰볼게 우리 상당히 정확한 정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너희 비핵화 한다며 오케이 그럼 너희 핵과 미사일 명단부터 까보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이 사람 굉장히 앵커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있어요 정볼트는요 앵커가 질문하면 성질이 꼭 저 같아 촉새 같아 제가 촉새 같잖아요 앵커 질문하면 1초 안에 다다닥 하고 반응이 나가요 이 잭 케인은요 앵커가 질문하면 한 3, 4초 동안 조용해요 그 3, 4초 동안 앵커 질문에 대한 답을 전체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요 키포인트를 그래서 앵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당신 말이야 6월 12일 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한테 띄워줬던 요란한 홍보 영상 있잖아 그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영상을 30초 보여준다고 그러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 뭐 그렇게 오골거리는 영상 틀어 트럼프가 김정은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아 그 영상 틀어서 김정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오골거리는 영상 말이에요 너 이제 개혁개방으로 갈래? 아니면 핵무기 갖고 핵무기 만지작거리면서 끌어안고 죽을래 그 영상에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이란 이슈를 이러한 내셔널 아젠다 넘보완으로 완전히 끌어올려가지고 김정은이까지 북한 애들을 딱 다이다이 1대1 미국과의 테이블로 끌어낸 거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 첫째 어떤 미국 정부도 그런 적이 없다 둘째 김정은 봐라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다 걔가 앞으로 50년 정도 살아야 된다 최소 지금 나이로 보면 그럼 걔는 삶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다 이거야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은의 이러한 욕구와 심리를 분석을 했을 거고 그 정보기관의 욕구와 심리의 분석 결과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그렇게 해줘요 그 답이 답을 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쉽고 차분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 그 저기 어디에요 그 저거 이 사람 저것 때만 저것 때만 보셔도 이 사람 그 항상 북핵 문제 얘기 딱 나오고 지금 핵 진전에 대해서 모르면 항상 이 얘기에요 그대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북핵 문제가 진전했냐 안했냐라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북한이 미국에 모든 핵과 미사일에 관한 목록과 위치에 대한 그 정보를 일체를 제공했냐 수량과 위치에 대한 종류와 이 목록 제공했냐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이거에요 if that hasn't happened yet then we are not making the kind of progress we should be making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성취했어야 될 비핵화를 아직 그 첫 단계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어가 말하고 존 볼튼이 말하고 저기 뭐야 이 말하는 야 너의 명담부터 다 내 목록부터 내놔 이거를 똑같은 말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가 좋은 점은 그리고 전략가에요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에 도전 중이고 중국과 미국은 충돌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봄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이 사람 태연하게 이런 걸 얘기한다고 중국 소모 에너지의 62%가 아랍권으로부터 중동으로부터 수입되는데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62%가 점점 더 퍼센티지가 높아진다 자기들의 이러한 에너지 수급 라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군사 전략 요충지라고 생각되는 지부티 지부티가 아마 저기 동아프리카에 있는 항구일 거예요 지부티와 그리고 파키스탄에 군사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G1 슈퍼파워의 자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충돌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략가라고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매티스는 굉장히 유능하고 사납고 강경한 야전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략가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폭스뉴스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수석 전략평론가거든요 수석 전략평론가이기 때문에 이게 테레비이나 이런 데서 대중소통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땅 하고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는 현지에서 정무와 군사를 다 100% 코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있죠? 그게 해리 해리스예요 두 번째는 국방장관이 테레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차피 국방장관은 총 들고 무기 들고 비행기 몰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국방장관이 이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중소통이에요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전략적 감각과 대중소통의 능력이 있는 거물을 국방장관으로 영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린즈그레암 같은 상원은 이거 뭐냐면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영입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 전쟁 준비 끝내놓겠다는 얘기라고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예방전쟁을 한다 할 때 필요한 국방장관의 스펙은 야전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야전 전문가는 전략 전술 전문가는 전술 전문가는 쫙 차 있어요 군사 전략 전문가는 그게 아니라 국제정치 전략가 전략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서 나오는 테레비 앞에서 언론 앞에서 대중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엄청난 전쟁을 쳐버려놓고서 그걸 미국인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 그걸 맨날 트럼프가 나와서 설명하냐고요 아니거든요 그걸 존 볼튼이 나와서 설명해야 되고 펌페어가 나와서 설명해야 되고 국방장관이 나와서 설명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국방장관급이에요 제가 잭 케인이 국방장관으로 거론된다 그랬을 때 모골이 그냥 곤두서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야 무슨 기레기들이 글을 쓰는데 이놈의 기레기들이 그냥 무슨 대북 강경파 잭 케인이 차기 아니 대북 강경으로 따지면 다 강경이에요 매티스도 강경이고 이게 대북 강경이 방점이 대북 강경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대중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요 이게 정치인 레벨의 대중소통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그냥 아주 딜레마가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는 까다로운 질문이잖아요 앵커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존 볼튼은 촉새같이 퍽퍽 하고 0.5초 1초만에 반응하는데 꼭 저 같아요 촉새 같아 근데 이 잭 케인은 한 3초에서 4초를 가만히 있다가 반응을 시작해서 차분하게 쫙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란 얘기죠 큰 그릇이란 얘기예요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아 지금 뭐가 좀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만약에 국방장관까지 이런 잭 케인 같은 유형의 인간 혹은 잭 케인이 아닌 경우에 린즈그레임 같은 인간 잭 케인이 부인 죽은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픔에서 다 헤어나왔을 거라고요 2016년에 죽었거든요 부인이 14, 15년 동안 병간호하던 그러니까 이제는 공직을 맡을 상황이 된 건데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돼서 공직을 맡는 거죠 원래 사성 장군 출신이고 이 할아버지가 글쎄 이런 할아버지나 혹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전략 그러니까 국제정치 전략과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린즈그레임 상원 외교위원장인가 그러죠 그런 급의 사람들이 만약에 국방장관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준비 끝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건 좀 근데 이런 얘기를 워싱턴포스트가 하니까 뭐 워싱턴포스트라고 다 틀린 이런 정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정보는 한번 보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